어떤 게 많이 드세요? 이건 어떠세요? 어... 무거울 것 같다고요? 어, 이건 어떻습니까? 어, 그건 너무 싱글 남성에 취한인데요? 어... 이건 좀 독특하지 않나요? 눈사람 같네요. 뭔가 컬러감이 있는 게 좋긴 한데... 조 씨! 아, 왜 같이 본인 양말을 골라요? 아, 저 양말이 다 헤져서... 이따 사줄게요. 일단 저거 기다려. 상하 씨, 옆에서 싼 걸 많이 가져왔어요. 아니, 뭘 그렇게 많이 사요? 아무래도 소모품이니까요. 많이 사두면 좋죠. 아, 무슨 두루 머리일지도 않은데 갖다 놔요. 아, 예. 아, 그리고 우리 건 이거 어때요? 아, 올려주시겠어요? 한 번 어서 주세요. 아, 저... 하나, 둘, 셋! 아, 표정이 저게 뭐예요? 아... 간다. 하나, 둘, 셋! 왜요? 아... 시크한 거 좋아요, 섹시한 거 좋아요, 귀여운 거 좋아요, 청소한 거 좋아요? 아, 갑자기 그렇게... 보시면 되게 시크한 걸로... 아, 잘생겼네요? 아! 칭찬해요. 갑자기 이렇게 웃을 줄 알아요. 하하... 꽃을 왜 죽이려고 해요? 아, 저... 왜 꽃을 멱살이잖아요, 저한테? 이상한 냄새 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게 왜 이렇게... 아, 이런 상황이 다 먹어요, 쓰려고 했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